안녕하세요. 옷을 요리하는 이재이예요. 하의를 주역으로 내세운 지 오래된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는 흰색 진바지를 갖고 코디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흰 바지가 사실 자주 입는 옷은 아니지만 어떤 매력이 있냐면요. 햇빛이 쨍한 날에는 눈부시게 눈에 들어오고 우중충한 날엔 눈부신 차원과는 다른 느낌의 센 강도로 시야를 적시는 힘이 있더라고요. 요즘 홍콩 날씨가 회색빛이라 흰 바지에 손이 가더라고요. 흰색 진바지의 기분 이렇게 전환시켜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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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께선 어떤걸 선호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마지막 차림은 심플하게 가볼게요. 제가 파리에 간다면 흰 바지를 이렇게 입을 것 같습니다. 속 시원하게 구멍을 벨트 끝자락까지 낸 이 가느다란 벨트는 진정한 필수 품목인데요. 추가로 구멍을 낼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 또 가늘어서 티셔츠를 바지 겉으로 내고 입었을 때 우둘투둘 벨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V자 목선은 진주 한 알이 달린 가느다란 목걸이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. 줄 길이가 다른 목걸이 하나를 레이어링 해서 찼었으면 제 성에 더 찼을 것 같아요. 목에서 진주가 반짝이니 손목에 진주 팔찌를 차면 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겠죠. 그런데 진주 팔찌만으론 모던함이 달리는 것 같아 원더우먼 팔찌 비스무레한 메탈 커플 팔찌를 더해볼게요. 무장한 기분이 드는 게 바로 커플 팔찌의 매력이죠. 그리고 장신구 부문 마무리는 어머님표 예물 진주 반지에게 맡기고요. 진주와 메탈 따뜻함과 서늘함 상반되어서 더 멋진 조화는 진차림을 스타일리시하게 격상시켜줍니다. 신발은 차림을 한 단계 올려줄 검은색 T자 스트랩 샌들을 신을 거고요. 백은 데님 바지를 늘 우아하게 돋보여주는 샤넬 2.5로 들어줍니다. 제가 좋아하는 꾸민 듯 안 꾸민 그런데 알고보면 꾸민 일명 꾸안꾸룩이 만들어졌네요. 여러분들은 제 작품이 많이 빠져나가야 될 수 있을까? 이것은 바로 재능합니다. 얘들아 천에만 꾸민 수면 부터에 대한 첫 달은 어떻게 맞죠? 그래서 당신이 많은 연구가를 내주신 사례는 것 같아요.